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시지?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혹시 이사 온 줄 알면 안 됐어요?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1년. 일단 신발 좀 더 잠깐 볼까? 아니 뭐 어쩌마저 이렇게 막 열어본 편식으로. 갈등을 했어요. 혼자 사는 지 얼마나 된 거야, 혼자 동기만디가? 13년? 그렇죠. 남자 혼자 사는 지 치고는. 혼자 사는 집에 푸른 냄새가 나요. 세구가 이렇게 많아요. 오, 블럼 형. 오, 블럼 형. 오, 블럼 형. 네, 좋아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건담은 다 제가 만든 거고. 이런 것도 만든 거죠. 스타워즈 아니에요, 스타워즈요? 와,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와, 근데 슬램덩크도 있네요? 네, 슬램덩크도 있죠. 이거는 형 진짜 작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이거는. 이거는 뭐 플렉션이지 약간. 5, 6, 7세에서 보면 환장하는 거거든, 이거를. 와. 왜 이걸 하기 시작했어? 그냥 처음에 시간이. 외로워? 갑자기 나고. 그럴 때마다 친구들 다 결혼했고 이제 만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 건담을 한 번 샀다가 이게 왜 그렇게 열중해서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들어갔어요. 슬픈 취미네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외로워서. 아니, 재밌어요. 되게 해보시면. 아니, 이걸 보면 다들 뭔가 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매니아시구나. 힘든데. 울던 그대곁에. 어떡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기는 뭐예요? 별도의 공간이 아니면 야외 빌이 나는데? 여기는 테라스인데요? 야외 백분의? 정말 몰랐겠다. 와, 여기 스파워. 형님. 좋아, 좋아. 사실 이렇게 넓은 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에 은행이 있어서 비가 올 때 사실은 여기가 제일 좋은 분위기거든. 오늘도 비가 오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분위기가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혼자서 비오면. 촛불 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형, 이것도 보기보다 굉장히 편하거든. 굉장히 많이 화려하지. 이거 낮잠장이 좋겠대 형. 그렇죠. 왜 근데 데라스 있는지 몰랐어. 이게 혼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저런 걸 잘 모르잖아요. 왜 베란다나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하에서 빨래를 한번 말려보고 냄새나는 옷을 한 달 이상 입어보고 해야 빨래를 말릴 공간이 필요하구나. 여기 이 솔로는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 이런 거 필요하고. 이 독도 경력이 꽤 됐다는 걸. 들어가지 이제 안에. 이 공간이 너무 푸르덩그러워 좋다. 이 층만 신뢰로 들어와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한 군데만 보시지 이렇게 동시에들. 이게 봐봐 일단 얹힐고. 잠깐만요.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아무리 그. 우주로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배달을 시키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될 수 밖에 없는. 밤방으로. 환경적으로 쓸 수가 없지 혼자 사다 보면. 아니 배달의 민족인데. 응응. 충분해. 진짜. 현실이 좀 보이네. 이거. 락방 한번 보자. 락방이라든가. 안방이란 게 별로 없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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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아유. 이때가 빨간. 아유 참. 아유. 이게 뭔가. 지통 자료가 잘 안 나오네. 뭐 이렇게들 찾을라 그래. 나와요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뭐해 뭐해. 왜. 뭐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 침대 건드리지 마. 내 침대 건드리지 마. 남의 침실에서 이렇게 엄한 소리들을. 침실에서 또 브라이크스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 브라이크스. 다 봤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침실에 아무런. 뭘 빨래를 빚어내봐. 나 아까 못 보겠어. 나 아까 못 보겠어. 죽고통하다 한번 그래봐. 1년 됐는데. 야 주방에. 야 주방에. 야 주방에. 야 주방에. 다술이에요 다술. 다술이에요 다술. 아유 저것도 언제 갔어. 우와. 아니 이렇게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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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술이에요 다술. 아 이거 뭐. 제 산 것도도 산 것도. 여긴 한 거 또. 연예인의 출생활. 연관은 좀 하는 거 같으나. 잠깐만 이 집이 형 목적이 뭐여 지금. 어 우리 사실 CSI야. 사실 CSI야. 예. 자 이제 냉장고 보자. 잘 살어. 사골 끓여가지고. 사골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뱉에 먹으라고. 사골 끓고. 엄마의 정상.